연구사과 관련 학문과 관련 학문 연구사과 관련 학교입니다. 연구사과 관련 학문과 관련 학문 연구사과 관련 학문 우리가 2, 3, 7 훈련을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또 여러분이 앞으로도 가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사도라에게 빼앗긴 두 번째 것이 베슬입니다. 그릇인데 조금 그렇다고 다른 의미는 뭘 많이 실어 놓은 그릇입니다. 그래서 간혹 배를 보고도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그릇이 아니고 뭘 많이 실어 놓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올 보고도 택한 그릇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결론부터 내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모집할 때 계속 이걸 내놔야 되니까요. 지금 무슨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레이먼트에게 매일 가는 리더를 키워야 됩니다. 이 리더를 키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완전 이 3단체 네피림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모입니다. 아주 재미난 말을 해요. 다른 세계를 봐야 됩니다. 이제 사람들이 주장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안그런 답답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다른 세계보장이 얼마나 좋습니까. 고래가 좀 살 끌고 들어가서는 내면 세계를 얘기합니다. 더 매력이 있죠. 교회에서는 맨날 육신의 축복 얘기하는데 내면 세계를 얘기하니까 훨씬 수준이 높잖아요. 요거는 일단 말하자면 요렇게 나오는 겁니다. 각 명의 천사를 개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꼭 순서는 아닙니다만 이런 식으로 나의 세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작전을 쓰는 거지요. 이렇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함정 속에 딱 스스로 들어가도록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단 때문이 아니라 지가 스스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답은 없으니까 이런 큰 털에다가 집어넣는 거지요. 이래서 6가지 올모 속에 딱 넣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는요. 실제로 드러나기로는 굉장한 방법으로 이 캠페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캠페인들이 일어나고 있나면은 굉장히 그 캠페인이 굉장히 좋아요. 자유 이렇게 돼야죠.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자유 이렇게. 사람들이 제일 자유를 많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은 같은 말이죠. 자유해방은. 이런 캠페인들을 막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뭐 언론 보면 굉장히 참 좋은 말입니다. 이렇게 함께 하자. 정말 좋은 말입니까. 우리 자유를 함께. 그래도 자세히 쳐다보면 전부 노래도 이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가수들 노래 해석해보면 다 이렇게. 그것도 이제 그 뭐 아이다 같은 작품 보면 싹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진짜 사단이 대단하죠. 이런 식으로 계속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뭐 사단이 이런 거 뭐 압니까? 모르죠. 자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완전히 막 상실해 버립니다. 이렇게 상실되어 버립니다. 영 반대 현상입니다. 이래가지고 빠진 사람들이 지금 더 되는지 한번 문제가 일어나고 막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사람들을 보면서 초대께랑 보라 이거죠. 우리는 정말 본격적으로 렘넨트에게 가서 이들을 살려낼 수 있는 시도자들이 필요합니다. 일단 우리가 렘넨트 집회 대회는 너무나 필요한 거죠. 여러분 교회 너무 필요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현장 가서 이 학생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너무 강한 바람들이 막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는 이 렘넨트들이 세계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렘넨트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세계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매일 가줘야 돼요. 특히 외국인 렘넨트 왔다. 그리고 특히 외국인 렘넨트들이 있습니다. 그래 한 사람씩 만나서 집회하고 교회에 와서 인사하고 이래갖고 인사는 변화 못 시키는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요. 그 저 레버리지의 다섯 조직 거기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 사람들에게 외국인 렘넨트들은 기관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외국인 렘넨트들은 저에게 적용한 것 같아요. 모세 어머니가 모세에게 기관 두고 한 것처럼 해야 돼요. 모세의 어머니가 정말 적용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만나면 여러분 자녀하고 여러분이 헤어진답시다 영원히.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는요 어떤 젊은 어머니가 죽는데 병이 걸려가지고 자기 아이들에게 그걸 순항을 해봤다는 거에요. 나는 그 책을 보는 순간에 그냥 마음이 이상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쓰게 돼요. 자기 이제 안 되는 거 아닐까. 진짜 우리가 얘기 말이죠. 이제는 세계 살릴 우리는 힘이 없으나 하나님은 함께 하실 거니까 약속이 맞기 때문에 붙잡고 가야 됩니다. 뭡니까? 아주 중요한 거는 유동성 있는 조직이라 해야 됩니다. 대학 사역 정말 하고 있었습니까? 유동성 있는 조직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말이 뭡니까? 제가 그 대학 사역을 할 때 부목사 때 교회 얘기했어요. 당분간 교회 안 오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뭐 맞냐 이거. 대학의 본격적으로. 특히 개학들. 지금 우리 그때는 개학 대회가 굉장히 그때 한 달이 중요해요. 그리고 공단에는요. 명절 지난 한 달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타임이 있다니깐요. 그래서 렘넘넘들을 보고 오라 가라는 한계가 있어요. 모이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가주고요. 어떨 때는 만약 고시생들이 머리를 깨고 공부하는데 시간 싸움을 하는데 걔들 보고 오라 가라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걸 못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그게 어려우냐. 모든 단체는 다 하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우리만 못 하고 있어요. 이 3단체는 매일 하고 있어요. 진짜로 내비게이션, UBF 다 하고 있어요. 다행히 뭐 그냥 보고 오면 힘이 없어 이 사람이 무너지고 마는데 그게 예상된 결과지만은 후대들이 다 죽는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2, 3, 7일 센터에서 뽑아야 돼요. 이게 두 번째 훈련이 여러분 하고 나는데 급한 것보다 두 번째 훈련입니다. 대학가와 렘넘드 속에 매일 들어가겠다는 사람. 이런 엘리트를 찾아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만들어내야 되고 그것만이 살리는 길입니다. 아니 가서 뭐 많이 접촉한다고 되겠냐. 아까 얘기 안 했습니까? 확실한 답인 다락방. 네가 어떤 사람을 만나라도 줄 수 있는 해답. 어디에 있든지 누리는 언답. 모든 삶에 일어나는 전문사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이걸 전달하는 게 우리 생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 지교입니다.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 지교입니다. 이걸 접촉해서 다섯 가지 기초가 위드가 되도록 만들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의를 하신 게 아니죠. 강의도 하셨지만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도하라고 안 했고 나를 따라오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가라고 했을 때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가라고 했죠. 여기서 나온 단어가 합숙입니다. 그래서 합숙 훈련에 안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제 대학 중고로운 현장에서는 이게 되지 않아요. 특히 대학에는. 그래서 이 대학사역을 하는 교육자는 진짜 하려면 대학에만 계속 들어가야죠. 가서 뭐 한단 말입니까? 이 기초적인 답을 완전히 누리도록. 이게 완전히 시스템이 되도록. 이게 완전히 미래가 되도록. 이게 지금 수모의 전략 아닙니다. 그렇죠. 이걸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훈련은 나는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학생이 잘못하면 2중, 3중 생활을 해야 돼요. 집, 교회, 학교 완전히 다릅니다. 어느 정도 다르냐. 우리 렘먼트 하나가 마약하다 죽는데 부모님이 몰랐다는 합니까? 이게 그렇게 마약이 시달린지 몰랐다. 멀쯤에 집에 왔다가 학교에 왔다가 교회가 다 하는데. 그러면 꼭 교회만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게 여기 이유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던 일을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노예로 전쟁 속에서 포로로 아는 거죠. 속국으로 마지막 유랑 민족으로 이걸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라고 보면 정말 영안이 어두웠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보면 오늘날 일어나는 후대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가서 이들을 건져내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노예가 된다면 이 사단의 노예가 된 게 문제예요. 애급의 노예가 된 게 문제 아니고 사단의 노예가 된 게 문제예요. 애급에서 나온 들 또 노예예요. 사단의 노예라. 이걸 알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딱 예배하는 사람을 말하면 바로 팍팍 꽂힙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또 폭발이 일어져요. 이걸 누가 해서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명의 제자 만나 말하면 팍팍 꽂힌다니까요. 자 이런 경험을 못 해본 사람은요. 이 사회가 얼마나 기중하다 이게 얼마나 모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 가만히 있습니다. 그럼 이 한 명이 주는 영향이 본인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영증 영향이 굉장히 커요. 이상하게 그 지역에는 흑암이 무너지는 걸 느낄을 뻔합니다. 이 지금 전쟁이 늘 치고 있는 건 연약하다는 말이 되죠. 이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왜 이렇게 포로가 되고 같은 말이 일어났냐. 왜 이렇게 포로가 되고 같은 말이 일어났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은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당연히 있어야 될 복음은 없으니 사단에게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인 오늘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너를 절대적으로 부수요. 이걸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속국이 되어버린 이 상황이 같은 상황입니다. 영직전쟁이에요. 왜냐. 그 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지금 부르셨는데 목표가 뭐냐. 이걸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있는 각인뿌리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검본 21가지입니다. 이까지를 적용시켜주고 와야 돼요. 적용시켜주는 사람은 가수로 설명만 하면 되는데요. 이제 이미 딱 예배해 놓은 사람은 압니다. 그 벌써 많이 모여라. 그 자체가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딱 예배해 놓은 사람 몇 명이면 숫자 상관없이 역사입니다. 이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을 이때부터 맛보게 됩니까? 크게 다섯 가지 기도 아닙니까? 이까지를 이제 서로 보게 만들어 보죠. 이때부터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만 주시는 게 아니고 진짜로 달란 틀어주십니다. 그게 일곱 코스 아닙니까? 그리고 뭐 나옵니까? 드디어 세상 흐름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아홉 가지 아닙니까? 결국은 처음에 것이 나옵니다. 이게 숫무가의 전도절라야. 네 삶이 전도의 쓰임 밖입니다. 아홉 가지를 딱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목표가 뭡니까? 자, 이까지를 같이 하자는 겁니다. 이 부분을 집중 훈련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아웃드라인만 소개하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집중적으로 2, 3절 훈련시키고 앞으로 각 대학으로, 어디 현장으로 갈 수 있는 리더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에서는 대학교 지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주일날 교회에 와가지고 방황하다가 밖에 나가서 이래가지고는 못 이깁니다. 여러분께 멤버들이 대학안에 요런 답을 간 사람이 한두 명만 있으면 무조건 허감 끊습니다. 근데 멤버들이 이 교회에서 이런 답을 얻을 수 있다면 그들은 이런 답을 얻을 수 있다면 그들은 언뜻의 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면 잘한다 못한다 이전에 버려진 후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일어나야 여러 군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까? 이걸 내려주고 오면 됩니다. 하나님은 너를 렘넌트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결론입니다. 설명해줘야 되죠. 렘넌트의 뿌리는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이 렘넌트의 거로 터지는 뭐예요? 지금 사역 현장으로 가는 그 사람입니다. 사역자들이고 어른들입니다. 여기서 새손이 날 겁니다. 이게 어린 우리 후대입니다. 반드시 여기서는 나오게 되죠. 그리고는 반드시 이것은 나무가 될 겁니다. 그렇죠. 반드시 다 잘린 것처럼 보이지만 나무가 될 겁니다. 드디어 뭐가 되어집니까? 이 나무는 안 보이던 그 밑에 뿌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무가 되어지면서 성장이 되어지는 거죠.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제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나무는 숲을 이룰 것입니다. 이게 전도운동입니다. 이렇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 너를 렘넌트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남은 자로 남는 자로 남을 자로 대학 졸업에서 나올 때까지 남길 자로 이렇겠다. 이게 얼마만큼 가능한 거니깐요. 군인 한 명이 은약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군인 한 명에게 알려주고 나온 겁니다. 그 한 명이 또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숫자가 조금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진짜 복원 생명관인자가 몇 명이 나니까 전체의 영향이 가기 시작합니다. 안타깝고도 지금은 복원이 퇴색됐습니다만 그게 4배기의 정도입니다. 해군 부대 시작됐다고 했었는데 처음에는 순수 복원부대입니다. 이게 조금씩 조금씩 커지면서 복원 말고 여러 가지 하다가 힘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실 때 게을리 해서도 안 되고 흥대기 해서도 안 되고 딱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에 그런 간증 했잖아요. 제가 모시던 담임 목사님이 총돈 죽였죠. 이분이 참 겸손한 부위 제거고 이 목사 어떻게 설계하면 좋겠냐 물어보더라고요. 본인이 그렇게 물으니까 고마운 보입니까? 나도 솔직히 얘기했죠. 복원만 딱 전화를 했어요. 그것 듣는 사람이 진짜다. 복사님 말씀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유혹될 수 있다. 그분이 말을 잘해요. 그 사람이 미혹 당할 수 있다. 그 사람은 대학에서 이 일을 시작하면 돼요. 이런 사회학자가 없다면 얻어야 되겠어요.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키워야 돼요. 우리 2, 3년대에서 골고루 많은 학교 들어갈 완전 책임질 매일의 지도자 물론 여러분이 좀 제도를 가지고 시스템이 도움이 됩니다. 네. 근데 조금 이 속도를 따라하기 힘들어요. 이 사람들은 매일 같이 모입니다. 진짜 매일 모입니다. 이 사람들은 안 바쁜가 봐요. 매일 모입니다. 근데 할 일 없는 사람인지 알았는데 직업이 대단해요. 내가 이 말을 예설이 듣고 있다고 우려면 한 명이 확인한 겁니다. 아주 수준 있는 호텔에서 근무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유대인 거예요. 다 끝나고 난 뒤에 모이더래요. 이 사람이 눈치를 채우고 이렇게 가봤대요. 오라 하지도 않고 막지도 않아요. 그 사람이 폭넓은 전략이죠. 오지마 이러면 들키니까 또요. 이게 몇 달 참석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좀 더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그걸 낸 데 연락 왔더래요. 뭐 얼마든지 네가 시간 나오면 본능이 좋지 않냐. 이렇게 말이오 사단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잘 알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근데 지금 우리 전세계 교회들 보세요. 전혀 하나님의 방법을 보세요. 근데 모든 교회들 중에서 세상의 방법을 보세요. 하나님의 방법이 없습니다. 회복의 시간표가 왔습니다. 여러분이 힘 있다 없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서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의 전도자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을 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선 요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일을 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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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일을 하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